누가보검 15장입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테마가 누가보검이죠. 누가보검 15장 8절 9절 10절 다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열드라카모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뻄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보검받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인다고 했어요. 잔치가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16간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도서관 도서관하고 이 본문은 뭔 상관이냐 제가 상관을 켜 드릴게요. 상관 있도록 여러분이 쭉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개인이 빨리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문 현장 다 살아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힘 얻으면 다 힘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최고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교회당을 말한단 말이죠.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은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팔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회복 개인들이 모이는 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이는 모이는 교회가 회복돼요. 이거는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교회가 많은 걸 놓쳐버렸고 많은 걸 잃어버렸고 뺏겨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합니까 현장이 회복되면서 뭐가 회복되냐면 오늘 여러분 사고의 렘너데로 봐보세요. 현장에서 누가 회복되냐 우리의 후대가 회복돼요. 우리의 미래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사람들이 이만저만 합니다. 많니 안 많니 은혜에 대한 그거는 내가 벌써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데 뭐 다른 게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 저만큼 비참하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요 내가 많은 사람을 못 만나봤지만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사왔을까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상처가 없습니다. 왜 상처가 없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상처가 안 돼요. 얼마나 감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려고 싹 다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나면 이게 많은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행복 속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여러분 절대란다는 하나님 말 쓰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허락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절대 행복으로 끌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제사가요 열두 개라 열두 개 제사가 매달마다 있어요. 그러다가 명절되면 새벽에 다시부터 일시까지 제사를 지내요. 내가 그거 태어났다니 우리 집에서 이런 제가 그럼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마룻바닥에서 다시만 물고 앉아있어서 봐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 옆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왠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행복이구나 여러분을 절대 행복 속으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되잖아. 설교 나가면 안 되는데 지난주 오신 맹달장 목사님 지난주 오셨죠. 이 목사님이 원래 머리가 위에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를 많이 놨죠. 머리만 잘 기억 안 나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머리를 뒤에 머리를 빼가지고 심었어요. 몇만 개를 심었는데 물론 초복이 나는 거예요. 혹시 머리 없는 분들 해보세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뒤에 머리 있죠. 이 뒤에 머리 절대 안 빠진답니다. 뒤에 머리하고 눈썹하고 똑같은 재질이래요. 그러니까 눈썹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졌죠. 눈썹 빠진 사람은 그러니까 눈썹 재질하고 뒤에 똑같은데 이걸 뽑아가지고 머리 심으니까요. 이걸 안 빠지는 이제 안 빠지는 거라.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 다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살기를 다 잃어놓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과 여러분 모든 걸음을요. 하나님 다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얼만큼 문제아버리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 것 자체가 고장난 겁니다. 이래서 인간이 완전히 제약만 나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이 보세요. 절대 고통을 다하는 겁니다. 고통을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독이면 독.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옆에 분 얼굴 한번 봐봐요. 옆에 분 얼굴 자세히 봐요. 지금부터 자세히 다 보세요. 자세히 다 보시고 잘생겼죠. 한 번 하세요. 잘생겼습니다. 이뻐십니다. 하세요. 그럼 제가 왜 보냈냐면 이제 눈을 봐요. 눈을 눈이나 눈 주위를 봐요. 왜 보냈냐면 눈이 이게 눈이 좀 흐릿하고 눈 주위가 다 거슬리 새 까맣죠. 그럼 어디에 문제 간에 문제 있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눈동자가 눈동자가 맑고 저처럼 왜 비웃어요. 내가 봐요. 내가 눈처럼 맑거든요. 깨끗해요. 눈동자가 맑고 눈 주위에 하얗죠. 간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되느냐 문제는 간단해요. 손가락 가지고 귓구멍을 한번 잡아요. 귓구멍 귓구멍 위에 올라가면 동그란 도랑이 하나 있어요. 구멍 그죠. 그거를 볼펜을 가지고 꼭 눌러줘요. 이거 찌르면 안 돼요. 볼펜 심 놓으게 하지 말고 심을 빼고 꼭 한 10초 눌러봐요. 아프죠. 여기서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픈 분은 간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철학에 온 분들에게만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집에 하시고 두 번째 코를 봐요. 옆에 홍합 빨갛다. 술을 많이 묻어요. 그거는요. 해가 안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요. 그래서 홍합 빨간 이야기하세요. 조금 잡수세요. 아세요. 그럼 그건 어쩌면 되느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기껍만 잡아요. 아까 누른 거 있죠. 그 밑에 보면 딱 줄이 줄이 줄줄줄 또랑 또랑 말고 이 위에 이 끝을 꽉 눌러봐요. 그러면 여기서 아프죠? 폐가 안 좋은 거라. 여러분 옆에 사람 봐요. 옆에 사람 봐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보고 입술을 봐요. 입술을. 입술이 입술이요 빨간 아니 입술이 빨간 거 말고 입술이 입술이 안 빨간데요. 이게 빨간 붉은 수면 좋다. 그 사람은 아주 위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입술이 파랗다든가 입술이 파랗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 안에 있죠. 입 안에 혓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럴봐요. 옆에 사람 봐봐요. 그러면 이게 막 혓바닥이 갈라져 있죠. 이거 막 갈라져 있고 그게 위가 안 좋은 거라. 그럼 그건 어쩌면 되냐. 귓구멍 귓구멍 바로 뒤로 갔다가 끝으로 갔다가 꽉 눌러봐요. 아야 제가 위까지 안 좋은 거봐요. 이렇게 한 10초 눌러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귓구멍 위에 줄 끝만 새겨놓으면요. 간 폐위를 근거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골이 자꾸 당겨진다. 아프면 계십니까? 여자분들은 잘하더니 그냥 구멍을 뚫을 뿐 여기다가 그러면 두통 없어진다니까요. 안 만지지 말할게. 그러니까 학교할 때 선생님이 당겼다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머리가 확 맑아야죠. 그게 그러냐면 이걸 잘 많이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별거 아닌데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다 코치토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만 길게 하고 깨끗한 물만 잘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만 바르게 하고 불신함만 안 해도요. 제가 볼 때는 기본은 백살은 살아요. 잘 맞죠. 그렇죠? 궁금한 거 안 계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요. 염려 안 하고 서서해서 불신함만 안 받는다. 그러면요. 안 아프고 백살은 산다니까. 약 안 먹어도. 그런데 오만 염려도 하거든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염려 불신함 안 합니까? 사람이 왜 그러냐? 고장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땡이가 염려합니다. 아직 안 왔는데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세요. 죽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당한 모든 불가능 고통은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도록 그래서 은혜라.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뭔 제주로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제주로 운명에서 해방을 받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랍니까? 믿어라 안 그러고 믿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너는 안 믿어지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참 감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나의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은 사람을 이 불가능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을 살리는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 참 우리 그 우리 그 의사님들하고 유치부에서요. 주제를 잘 정해서 저한테 어제 엄마학교에서 뭐런 주제를 주냐면 절 참 행복 참 성공 이렇게 주제를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행복은 뭐냐 복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딱 받은 사람 보고요 하나님 아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축복을 딱 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아 저 사람 행복하구나. 이겁니다. 여러분이 왜 절대 제자냐 내가 절대 행복을 누리면 절대 불가능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나요. 내가 어제 오산 시청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집사님 같이 가가지고요 우리 이상목원을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왜 기쁘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님 전국에서 살인사건 교통사고 범죄 그 다음에 가정문제 청소년 가출문제 그 다음에 심지어 마약판매까지 1등이 경기남부식입니다. 수원 안산 화성 동탄 오산 송탄 평택 안성 경기남부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말을 정치하는 분이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그 정치인을 최고로 높이신다. 그 사람이 다이왕이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사람이 요셉이다. 만약 이 말을 사업하는 경쟁이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그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만약에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육하는 분이 이만 알아듣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서비스로 만들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문이다. 하나님은 그 전문을 작품을 만들어버려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아니 그 말을 알아듣어요. 그 말을 나는요 정말 감사한 거 있죠.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를 절대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는요 교회에 가서 안 삐집니다. 뭐 교회에 가야 여서 나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미안한 거 있죠. 장례를 딱 치는데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내려왔는지요. 나는 솔직히 미안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한지 아십니까? 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또 밤에 또 올라가 4시간 입니다. 나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래 했어요. 장애장에도 가까웠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멀어가지고 난 솔직히 미안한 거 있죠. 되게 당연한 게 더 있습니까? 난 당연한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난 늘 미안한 거죠. 난 너무 죄송해요. 미안한 거. 한번 보세요. 절대 제자는 뭐냐? 사람 보고 낚심 안 합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살릴 사람이 작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와 지향해서 죽어 가는데요. 이거를 본 사람 보고 절대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합니까?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딴 거를 절대 치유 못해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리니까 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 있다 그러면 인정해보면 그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인정하면 되죠. 다음부터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되지.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돼요. 부족한데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셨어요. 여러분 통하여 절대 전도의 축복 주실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죠. 왜 전도냐? 강대국의 문화가 여러분 보세요. 강대국의 그 문화가 자꾸 내려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가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 문화가 내려와요. 미국의 저 문화 일본의 문화 저 선지국 문화가 내려온다니까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허감 제약막을 보세요. 허감 문화 바꿀 성전입니다. 하나 섣버리면 이 경기나부 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 부활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 4시에 오산시 의회에서 하죠. 여러분이 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든 하든 저는요 꼭 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우리 맥주감사 추수감사 저는요 그때 하나의 비전은 최선을 다 드립니다. 왜냐 추레옥기 12장 1절 14절 보면요 점 먹고 험 없는 어린 양을 하는 게 드리라고 했어요. 깨끗한 거 그걸 보고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추레옥기 12장 5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을 드리라. 14절에 말해서 이거를 자손되도록 기념해라. 민숙이 19장에는 뭐냐면 두 번째 6월절 똑같이 지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절기 때는 하나에 배워 11절 드립니다. 두 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영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생명 부활주의라고 주수감주의는요 영혼 주수 생명 부활 왜냐하면 내 미래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도 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딱 이 축복 속으로 혹시 여러분 시간이 좀 나면 인터넷으로 가가지고 이 영상을 찾아보세요. 나 아닙니다.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교회 오빠라는 영상을 찾아봐요. 한 48분쯤 되는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그게 누가 뭐냐면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예요. 둘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뵀는데 남편이 그 오빠라 부부인데 교회에서 만났죠. 애를 뵀는데 이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암 사기라 병원에서 못 거쳐요. 그래서 이제 조리원에서 2주 딱 2주를 보내고 나오죠. 남편이 그때 암이 발병돼가지고 치료가 들어간 거예요. 하감치료가 그런데 이어서 또 안에도 발병돼가지고 둘이서 같이 죽어가는 과정을 쭉 써난 거예요. 실제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죽어가는 과정을 내가 그거를 두 번을 봤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두 번을 봤어요. 누가 보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죽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걸 처음 볼 때 뭔 질문이냐면 두 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잘 믿는 신실한 부부한테 왜 암 사기를 주셨을까?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요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두 번째가 뭐냐면 쭉 지나가면서 나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내가 말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두 번 딱 볼 때 내가 찾은 게 있어요. 교회 오빠라고 그래서 제목이 교회 오빠라 교회 오빠라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그만하면 내가 건강하니까 이럴 수 있겠죠. 죽음 앞에서는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건강한 사람 무슨 말 못 합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성공하면 그런 말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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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하루 더 살아야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어로 가게 해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처럼 앞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하루라도 살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국 저의 기도대로 나선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쭉 보는데 내가 참 울었어요. 그 보면서 이분들이 대화하는 그게 너무 진정성이 있어요. 부부가 한 번도 하나 옆에 살아야 달라는 말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때렸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애가 곧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단 한 번도 대화하는 중에요. 살려달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하고 내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았다가 얼마 감사하냐. 난 그런 대화를 보면서요. 그럴 수 있을까. 건강한 사람이 영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신앙생활 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장난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못 잘랍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왜 누려야 되냐 말이에요. 이걸 왜 누려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지금 이걸 못 누린다는 증거로요. 교회가 완전히 놓친 게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놓쳐버린 게 있어요. 구원의 축복 생명의 축복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이 권세 이걸요. 싹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어린 양이 막 나가 다니는데 아무도 못 도와줘요. 이걸 놓으셔버렸으니까. 두 번째 봐보세요. 오늘 놓으셔요.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놓치니까 잃을 수밖에 없죠. 드라카마 빕니다. 이 드라카마 동전모한테 정표라고 했어요. 정표. 사랑하는 사람이 준 정표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뭔 말입니까?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겁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교회가 봐보세요. 전문성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만 잘 믿어라. 마치 잘 믿어야지. 잘 믿는 게 뭡니까? 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믿는 게 바로 믿어야 돼요. 아멘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믿어야 돼요. 뭘 바로 믿으라고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행복 절대 제자 절대 전자로 부르셨다. 이거를 전혀 못 누리니까 보세요. 다 놓쳐버렸어요. 이래가 됩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전문성 잃어버렸죠. 달란트 잃어버렸죠. 봐보세요. 경제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봐보세요. 잃어버렸다는 게 지금 뭐가 합니까? 교회가 봐보세요. 그래 놓고 뭐랍니까?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맞니 안 맞니 아니 장난치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 봤으면 됐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해서 근섬 됐죠. 우리 어머니가요 내가 볼 때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여러분이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 진주로 진짜로 어머니가 나를 보고 이랩시다. 형님이 맨날 어머니는 뭘 안 돼요. 엄마는 나만 줬지 해준 게 뭐가 아니냐고 그런답니다. 엄마는 나 줬지 해준 게 뭐가 아니냐고 그러더랍니다. 나한테 어머니 전화와 가지고 너 형이 자꾸 그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놔주면 됐지. 아닙니까? 여러분 놔주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쇠가 빨롬이 놔주시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저주와 지향해서 근섬으면 됐지요. 그래 놓고 바보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영원히 안마하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저는 요새 이 복음을 다 누리니까요. 많은 게 생각나요. 이게 지금 설교하고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아기 혹시 노는 사람 중에 성이 이시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지어줄 테니까 이러면 팍 생각나세요. 제가 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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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아닙니까? 아니 제가 제가 매일 기도하고 하는 섬이 237 기도하는데 237 이러니까요. 이러면 237 237 뭐든 괜찮습니다. 이시이 없어요.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요. 다 여러분 237 나라 전세계 복음 전이 되는데 우리가 30년 전도운동하고 50개도 못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30년 전도운동하고 50개라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화투 서울대 국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저 반화투에 빛문화 이런데요. 동시에 14개 열리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전도운동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폭발해 나갑니다. 그러면 뭐하느냐 여러분이 할 거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교회 회복 교회 회복 안 되면 안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뭘 뺏겠습니까? 이제 보세요. 누가 보면 15장에 새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 뺏겨버렸어요. 이 아들을 어디에 뺏겨버렸습니까? 돈에 뺏긴 거예요. 아들이 유산달라 해가지고 벌써 나가버리네. 아들이 어디에 뺏겨버리냐 세상에 뺏겨버린 겁니다. 우리의 랩런트 우리의 자녀 우리 후대가 다 뺏겼어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봐보세요. 교회에서 금요천하 때 아이들이 나와 찬양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주일 오후에 놀기 바쁘지 와가지고 찬양되어 안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 장노인들이나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난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랩런트 국장임이나 랩런트 데이 하는 분들이나 우리 교사분들 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돌봄에 우리 미션에 나 너무 감사해요. 왜요? 다 뺏겼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인터넷에 그다음에 마약에 그다음에 핸드폰에 도박에 싹 다 뺏겼어요. 지금 봐보세요.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하나님은 놓친 것 이런 것 뺏긴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미래 찾아와야 됩니다. 원래 이 축복이요. 우리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내가 살면 교회 회복하면 개인 회복하면 교회 회복이 돼요. 이번에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요. 그런데 보세요. 저녁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요.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호흡을 길게 들으시고 내뱉고 며칠 사이에 제가 살이 3kg 4kg 5kg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여러분 살 안 빠지면 계십니까? 며칠이면 나랑 등깁시다. 내가 5kg 빼줄게. 이래가지고 잠을 갔다가 한 3, 4시간 잤나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그런데 봐보세요. 저녁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호흡을 길게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요. 성령축만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계속 목상에 그리고 또 내뱉으면서 이러다가 잠들어 부르세요. 여러분 작게 자면 피곤하잖아요. 짧게 자는데 피로가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성령 역사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는데 응답을 많이 받아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응답을 많이 받으면 어려움은 괜찮습니다. 아멘. 그럼요. 교회 회복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야 보세요. 현장 살릴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를 어디합니까? 이 단어 놓지 마세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여러분 진짜 붙잡아 보세요. 지금부터요. 다른 교육을 하고 보세요. 어린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신명육장 4절 그것도 보세요. 유일한 여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를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각인되게 가르쳐라. 머리 위에다가 그 다음에 손바닥에다가 마음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달려가면서 보도록 만들어라. 뭘 말입니까? 이걸 보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살아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을 보세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어릴 때 보세요. 사무엘 어릴 때 뭐였습니까? 이 축복 눈이 있으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커졌더라. 여러분이 응답을 누려버리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재앙 무너집니다. 싸움 없어집니다. 봐보세요. 원수 없어집니다. 왜요? 내가 누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연들 아십니까? 제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내가 주차 때문에 싸우지요. 다른 거 절대 안 싸우지요. 내 보고 전화하고 차 빼라 이거 네 끼가 내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딴 건 절대 안 싸웁니다. 좀 더 대면 어때요? 안 그래요? 우리 귀에 마당이 대면 대라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내가요. 여러분 일하면서 내하고 싸우는 거 절대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우냐? 아니 내가 이 복음 들는데 뭐 때문에 사람하고 할 거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잘못하면 되지 잘못하면 되지 잘못하면 돼요. 그냥 끝이라 그냥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하면 돼요.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을 봐보세요. 회당에 들어갔다. 아까 제가 우리 중요한 모의에서 이해했지 않습니까? 진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노. 진노라는 단어를 찾으면 원어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도끼를 든 사람 노아입니다. 도끼를 든 사람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 갖고 왔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써있는 거예요. 왜 도끼를 듭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를 딱 마지막 찍으면 나무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나라가 없어져 불어요. 가문이 없어져 불어요. 가정이 없어져 불어요. 개인도 끝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랩런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후대 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내가 정말로 복음 운동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랩런트 운동 하겠습니다. 내가 후대 운동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계시다가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장 4절에 봐보세요. 회당에 들어갔다. 19장 8절에 봐보세요. 회당에 들어갔다. 왜요? 이게 전부 다 회당. 랩런트 운동입니다. 어릴 때 뭘 심으냐 은약을 심으라.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어릴 때 이렇게 됩니다. 가장 균형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도록요. 어떤 것이 균형이 있는 것입니까? 랩런트 운동 잘 들으세요. 믿음과 실력이 딱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고 아무 준비를 안 해요. 믿음과 실력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 어디 가 요거두면 안 돼요. 아이고 제발 예수 믿는 것들 똑바로 하도 못하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예요. 빨리 가요. 지각하지 마요. 가서 일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그럴 말 안 했습니까? 나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나는 저는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냐 내게는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교육자들이 누구냐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교육자들 보고 내가 다 한 분도요. 저 사람들은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생각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럼 아무 일도 못 해요. 여러분이 회사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장님은 하나입니다. 끝입니다. 랩런트들 학교 가서 꼭 일하세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하나입니다. 그렇지 누가 이야기하세요? 그런가 이야기하세요? 저 친구 법관 앞으로 꾸는 법관입니다.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누구냐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믿음도 가지고 있고 실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리 가야 돼요. 아멘 랩런트들 내가 추위날에 예배드리면 장로님이 기도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기도만 들려야 되는데 자꾸 단소리가 들려요. 기도는 너 또 하나입니다. 요 요 요 요 요 요 어디서 자꾸 소곤소곤소곤 이래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하나 모아요. 자꾸 친구들 하지 말고 그거 그거 하나의 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것도 듣도 되는갑네. 얘 그런 거 들켰어. 그러면 그러면요 모기약을 갖다가 쫙 치고 점 안치면요 모기가 제일 다 갚은다니까. 맞죠? 그렇죠? 벌레의약을 다 적어 점 안치면 벌레가 저희도 안 모인다니까요. 마찬가지라 믿음과 실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볼 때도 아 일을 바로 하는구나 이렇게 딱 보여줘야 돼요. 자 어떤 게 균형이 있는 겁니까? 복음과 기능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균형이 똑같아요. 믿음과 실력 복음과 기능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어릴 때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복음 바로 들어가면 바로 놓는다. 확신합니다. 어릴 때 복음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바로 키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볼게요. 영성하고 전문성이 딱 균형이라고 돼요. 이게 균형이라고 돼요. 한투 치우시면 안 돼요. 저울에 달았습니다. 다른데 이게 똑같아야 돼요. 믿음과 기능이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할 때 믿음이다. 우선순위가 뭐냐 할 때 복음이다. 뭐냐 할 때 영성이다. 이걸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균형입니다. 요래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온 게 도서관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복음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경기 남북에서 제약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체가 복음이라는 단체가 바로 회복돼가지고 전생에 복음하도록 침묵을 한 게 제 역할입니다. 만약 그걸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균형인 의무를 만들어낸 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도서관을요. 그래서 마느냐 몇 개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차분하게 와가서요 이거 하도록 필독스를 읽도록 차분하게요 책을 읽도록 링컨 대통령 키가 191입니다. 링컨 대통령 키가 링컨 대통령은요 어릴 때부터 뭐냐면 매년마다 한 해에 자기 키높이 키 높이만큼 책을 읽었대요. 요말도 책을 얼마나 읽도록 돼요. 그럼 책을 요만큼 쌓으려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년에 자기 키만큼 책을 읽었대요. 여러분 190 같으면 제법 요마도 크겠죠. 그럼 190만 될 만큼 책을 쌓으려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걸 매년 참 인물이 노는 거죠. 인물이 여러분 개인의 독서는 중요합니다. 독서는 혼자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책을 보면서요 이걸 균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균형 어디서 놓으냐 복음에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 뺏기물 다 차려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책 읽거나 엄마 아빠가 책 읽고 TV 다 켜놓고 우리 책을 봅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필독사하도록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자기 나이별로 읽을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정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말하냐면 도서관에서 간정집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노림들이나 우리 지금 여러 중육자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기도숲 있죠. 이걸 잘 모아주세요. 이게 간정집이에요. 여러분이 메모해가지고 써놓은 그 기도수습 그 기도 간정을 아이들이 보고 아 이렇게 우리 장노림들이 상세했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다음 주간에 말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유언할 수 있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남기면 됩니다. 자료 남기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요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랩논톤도 안 키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노림보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데 이 뒤에 화성초등학교 가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을 갖다가 자학금을 줬어요. 교장선생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 장노림랑 같이 가가지고 장학증서 받으려고 매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요 앞에도 가야 돼. 운천 초등학교 또 보세요. 저거에다가 하나씩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아이들 다 장학금 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장노림만한테 교회 오름을 하시면 봐라.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장학금 주면 돼요. 아이들한테 해가지고 진짜 아이들을 밝혀야 됩니다. 공부하도록 아이들 공부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좀 필요하다면요. 학교에 필요한 것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랩런튼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간정집 자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자료 전도자료관 이런 부분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응답을 이런 데가 보세요. 제가 보다는 그 뭡니까 여러분 그 우리 중기자 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우리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문인경 선생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아시아 세계에서 북을 제일 잘 쓰는 분이십니다. 구인자십니다. 이제 이분도 계속 오시겠죠. 개배 암연하시네. 우리 시사님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는 분들은요 모르는 분들은 젊을 모셔가지고 그 뭡니까 종이 쫙 펴놓고 거기서 시호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 무시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글을 하나 쓴다는 것은요 이게 혼이 단결 혼이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요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이런 차라든가 안 걸으면 이런 문화 있죠. 이거 제가 가장 좋은 게요 이 북글씨라 이런 걸 아이들이 딱 하나 써줘 이게 획을 걸 때마다요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다다듬어서요 기도하면서 해봐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슬화당이 가요 신문 그 다음에 북글씨 김재동이라는 친구는 아침 일을 하면 신문 일곱 개 안 보면 안 간답니다. 안 나간답니다. 신문 일곱 개 일곱 권 일곱 개 그걸 싹 다 보고 나간답니다. 애가 말을 잘하는 거죠 애가 애가 이제 어른이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도서관에서 포럼도 하고요 안 기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보금 대투는 키웁시다 다른 동기 있습니까 우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올랩런트들을 제대로 인물을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금 성공자 보금 엘리트 보금 전문인 보금 대투는 만들어가지고 인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소득 주도성장 나 잘 모릅니다 그거 내가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머리 속에는 지도자가 지도자가 내 삶에 관계없이 뭐 하려고 하면요 일단 하도록 도안을 줘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가지고 못하는 마음을 부른데 그럼 뭔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우리 근사님 남편분이 얘기했거든요 맞다는 거죠 박현선생님이 회사가 잘하면 다 싫어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박현선생님이 회사가 가가지고 일을 너무 잘하면 절대 안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그러니까 100% 맞다는 거예요 박현선생님이 일을 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뒤에서는 앞에서는 위로하시면 뒤에까지 너무 좋아한다 맞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뭔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실수하면 용납해주고 잘하면 도와주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 뺏긴 것 다 차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요축복 가지고 이게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헌장 후대 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역이십니다 우리 여사람은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복음 대통령의 주역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복음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승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